안녕하세요 여서신 애다혁입니다 짜잔 네 우리 짜자님들 잘 지내시죠? 오늘은요 제가 이게 지금 릴리패드인데요 릴리패드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화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새롭게 올라오는 이제 아주 어린 입 어린 순이고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런 입장들도 지금 약간 화상을 입은 걸 볼 수가 있는데 보통 화상은 한여름에 완전히 이제 정말 장마도 피크에 이르고 정말 아주 뜨거운 그 햇살에 보통 이제 화상을 많이 입는데요 이렇게 여름 초입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상을 입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릴리패드를 보면서 여름에 노숙을 조금 삼가해야 되거나 이 화상으로부터 좀 주의해야 되는 아이들을 그래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상을 입으면 이 다육이 건강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단지 이제 입장이 탔을 뿐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속에 있는 입장들이 탔기 때문에 이 입장들이 완전히 커서 하염이 지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이제 흉터가 남는 것처럼 그 입장이 없어지지 않으면 이 흉터를 계속 보고 있어야 돼서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관리를 하실 때 어떤 아이들을 화상을 좀 조심을 해야 되냐면 몇몇 아이들을 좀 데리고 왔는데요 일단 가장 옆에 있는 이 아이 요건 이제 화이트 그린이입니다 어 요 화이트 그린이는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가장 이제 백분이 뽀얗게 내려앉는 대표적인 두둘레아 종류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제 두둘레아 종류들을 많이 키우고는 있지는 않은데요 요거 이제 화이트 그린이하고 파키피덤 어 가격대가 아주 좋아져서 정말 꿈에 그리던 네 다육이 중에 하나가 사실 파키피덤인데 이제는 요런 것도 이제 만원대에 살 수 있는 농장이 있어가지고 저도 파키피덤까지 이제 두둘레아를 키우고 있는데 어 요 아이들은 사실 이제 비를 맞으면 백분가루가 지워지기 때문에 어 노숙을 사실 안 해야 되는 또 다육이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밖에 내놓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비가 온 날 음 백분이 조금 씻겨 내려갔어요 어 이런 다육이들은 백분이 있는 이유가 강한 햇살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간 기름기가 있는 백분을 온몸에 칠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 사람이 칠하는 선크림을 바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름 더위에 굉장히 약한 품종이라고 또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굳이 노숙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아이들이 어 화상을 입기보다는 어 6월 초에만 이제 들어가도 뿌리가 이제 휴면기에 들어가서 성장을 하지 않는 아이들인데요 괜히 밖에서 뜨거운 햇살에 약한 다육이 그리고 이제 휴면기에 들어가는 다육이들이 이제 물에 젖으면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되고 어 이제 무름병이 오기가 아주 쉽기 때문에 이런 다육이들은 어 화상도 화상이지만 여름 밖으로 내놓으면 좋지 않은 다육이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 화상을 특히나 이제 조심해야 될 다육이들이 바로 요렇게 색감이 좀 밝은 아이들 요거 이제 베라하긴스 금인데요 보기에도 색깔이 굉장히 화사해 보이는 아이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약하지도 않은 품종이기는 해요 대신에 이렇게 밝은 색감 특히나 이제 금 종류 아이들은 어 화상을 입기도 쉽고요 강한 햇살에는 어 화상을 뛰어넘어서 잎이 완전히 녹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수수 그냥 입장이 떨어집니다 어 이렇게 하얗게 금 색깔이 잘 발현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옆에 있는 녹금이 같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어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상황들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어 스스로 굉장히 요렇게 얼굴이 하얀 아이들은 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이제 건강 상태가 약한 어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관리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햇빛을 못 보면 당연히 우짜라는 품종이구요 반그늘이 가장 좋아요 음 간접적으로 들어오는 해도 괜찮구요 한 세네 시간은 해를 보지만 그 외의 시간은 좀 그늘이 지는 반그늘에서 키워 주시면 가장 예쁘게 키울 수 있는 어 종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구요 또 어 요거는 이제 조이스트로커 금인데요 역시나 색깔이 굉장히 밝죠 지금 현재는 노숙하고 있어요 노숙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굉장히 이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데 이제 한여름이 되기 시작하면 요런 아이들은 저는 다 실내로 들어옵니다 햇빛을 많이 보고 물도 좀 많이 먹고 들어오면 우짜람도 좀 덜 하구요 건강하게 보낼 수가 있어요 이제 여름이 이제 장마철이 끼어서 길어지다 보면 살짝 우짜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밖에서 화상을 입거나 물음을 병을 얻어서 죽는 것보다는 여름철에는 죽지 않고 우짜라더라도 실내에서 오히려 건강하게 키우는 게 여름을 잘 보낼 수가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리톱스도 데리고 왔는데요 리톱스도 대표적인 또 동영종 아이들이에요 지금 한창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탈피를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여름에는 단수에 들어가야 되는 품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주 풍성하게 물을 먹으면서 성장을 해도 되는 아이들이구요 이렇게 탈피가 중간 정도 진행이 되었을 때 저면 관수로 물을 주시면 탈피하는 과정이 조금 더 빨라질 수가 있고 또 탈피를 끝내고 나서 여름을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탈피가 한 중간 정도 이루어진 아이들은 물 주셔도 되는데요 저는 이제 그 전에 물을 줬어요 아직 요런 아이들은 탈피가 이제 막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상을 좀 조심해야 되는 아이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좀 어린 잎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요건 이제 라밀라떼인데요 군생이 사실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이제 데리고 왔었던 아이인데 새로 올라오는 이런 어린 잎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라밀라떼가 이렇게 원래 초록하지 않고 노랗게 물이 들었다가 조금 더 붉은 색감으로 물이 드는 종류인데요 지금은 이제 초록값만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약간 어린 잎이 좀 느껴지시죠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2,000원짜리 특히 이렇게 좀 빨강포트에서 농장에서 이제 막 성장을 빠르게 하고 온 이런 다육이들 키우실 때 정말 화상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오히려 좀 라밀라떼 자체는 품종이 입장이 조금 단단한 편이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2,000원짜리 포트를 사가지고 왔을 때 되게 어린 다육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요런 아이들은 한여름에는 너무 강한 햇살에 거의 100% 화상을 입는다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한 6월 정도까지는 틈틈이 햇빛도 많이 보여주시고 노숙도 시키지만 이제 장마 시작이 이제 완전히 초여름 7말 8초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이제 여름철 휴가 떠날 때 그런 기간에는 정말 조심하시지 않으면 노숙한 다육이들은 다 화상을 입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실내로 들여와서 좀 우짜람이 있다 할지라도 들여오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여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화상을 입은 네 아직 초여름이 시작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이렇게 화상을 입은 릴리패드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좀 오늘은 여름철 화상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나눠 봤습니다 준비를 하시고 또 알고 있어야 또 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잎들도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 아주 어린 잎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화상 입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육이들의 상태 또 입장의 색깔 그리고 동영종인지 하영종인지에 따라서도 여름철 관리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영상 참고하셔서 음 네 더운 여름도 잘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구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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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